저희가 마지막으로 버스킹한 게 여름이었죠? 네, 한 6월 15일쯤이었어요. 언제였다고요? 6월? 6월? 6월 15일. 6월 15일? 25일이랬는데요? 네, 뭐 그쯤이요. 그때 진짜 많이 더웠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춥네요. 저희가 요즘 바빠가지고 버스킹을 많이 못했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도 할 때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근데 할 자신이 없다. 너무 춥다. 아, 많이 많이 추우세요? 저 약간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추위를 잃어버렸어요. 아, 오. 긴장? 버스킹을 지금까지 한 100번 정도 해봤는데 아직도 긴장되시나요? 네, 제가 떨려유를 추면서 긴장을 보셨는데 담임은 옆에서 태연하게 크리스마스 장식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니, 쇼핑 하니까 아니고 그거 말하면 어떡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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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지금 나 방송에서 스파하면 어떡해. 아니, 크리스마스 당시 크리스마스니까 사는 거잖아. 뭐 할 거야, 그걸로? 아니, 갖다 버릴 거예요. 아, 갑자기 열받네. 아, 갑자기 열받네. 어쨌든, 네. 많이 떨리셨군요? 네, 아무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.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. 뭐야 그게. 네, 왜?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첫 곡 할까요? 네. 네, 첫 곡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, 그겁니다. 네, 그거예요. 네. 다음번에.